자세히 어이구 약간 움직임이 옛날 느낌 예쁘네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못 들은 척 늘 딴 얘기를 해 어제 너는 좋은 꿈을 꿨어 지금 말해주긴 간지러워서 말하긴 싫어 그리고 이런 건 말하면 안 된대 Dream 다시 꾸지 못하는 너무 기분 좋은 꿈 나는 네가 꼭 그런 것 같은데 Dream 종일 아름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보송보송하다 아 보기 좋다 아 너무 보기 좋아 목소리 너무 좋은데 저 혼자 너무 좋다 우리 둘 너무 잘 어울린데 I know 사실 내가 봐도 그래 근데 가끔 불안한 불안한 기분이 들 땐 혼자서 울적해 목소리가 너무 좋아 너무 잘 어울린데 너무 잘 어울린데 너무 잘 어울린데 Dream 종일 아름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너무 잘 어울린데 너무 잘 어울린데 너무 잘 어울린데 Dream 다시 잠들고 싶은 Dream 다시 잠들고 싶은 너무 기분 좋은 꿈 너무 잘 어울린데 너무 잘 어울린데 너무 잘 어울린데 잠시 후 너무 잘 어울린데 너무 잘 어울린데 너무 잘 어울린데 너무 잘 어울린데 불빛 거리를 헤매다. 그래, 목소리가 끈끈한 게 있긴 있었어. 지쳐버리면 잠이 듣네. 그대는 그렇게 내게 남겨둔 인형처럼. 쉽게 웃으며 떠나갔지만. 나의 마음은 흰대한 인형처럼.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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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까만 외던 손에 타버렸나 봐. Oh, my baby. 비가 내리는 날이면 아픈 추억이 너무 많아. 지난 일들을 잊으려다. 비를 맞으며 걸어가네 그댄 그렇게 내게 남겨둔 인형처럼 쉽게 웃으며 떠나갔지만 나의 마음은 인디언인 인형처럼 까만 외로움에 타버린다고 이제 꼬마 유령님은 화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놀래? 이번은 바로! 꼬마 유령님은 화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분은 바로 대세 걸그룹 트와이스의 메인보컬 지유 씨입니다 트와이스의 메인보컬 지유 씨입니다 메인보컬 지유 씨입니다 메인보컬 지유 씨입니다 네! 트와이스? 혼자 울고 있는 이 안타까운 밤이 깊어가네 그댄 그렇게 내게 남겨둔 인형처럼 쉽게 웃으며 떠나갔지만 나의 마음은 인디언 이랑처럼 워워워워워워워워 깜만 외로움에 타버렸나 봐 오 마 베이베이 너 난다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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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둘 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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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 베이베! 철학 베이베! 어쩜 저렇게 노려누고 진짜 시절자분들께 인사를 정식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리더 지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효씨가 97년생입니다. 만으로 따지면 19살입니다. 아까 37까지 얘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도 저를 볼 줄 알았어요. 아니, 처음부터 노래를 딱 부르는데 너무 여유로워서 제가 편견이 확 생겼어요. 늦었어, 늦었어? 우리 두둥이한테 소모님이 뭡니까? 목소리가 노련할까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저는 제가 12살 때 지효랑 같이 연습생 생활을 5년 동안 했거든요. 알아볼 줄 알았어요, 저는 당연히. 그래서... 왜 못 맞춰요? 정아 씨는 맞춰 써야 하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야 하는데. 가면을 쓰고 들으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연습생 시절이 굉장히 빨랐죠?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선입니다. 나이는 4살이고 10대 초등학교에 변합니다. 총 10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고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됐거든요. 20살이라는 나이에서 저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믿없지 못해서 아마 많은 패널분들이 나이를 자꾸 위로 올리시지 않으셨나. 지금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실력을 좀 더 멋지게 크게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니도 널 뽑았어. 정말 오늘 인정받는 시간이었고요. 그룹 트와이스의 메인 보컬로서 또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준 우리 지효 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이면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10년 동안 뭘 한 건가 약간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저는 혼자서 무대를 쓰는 게 굉장히 많이 겁이 났어요. 그러면서 더 긴장도 되고 많이 불안했고 그랬는데 너무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그 말로 되게 용기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대를 계기로 앞으로 더 제 박지효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달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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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나에게 말했어 담스럽고 깊은 달이 좋아 그녀가 좋아하던 저 달이 그녀가 사랑하던 저 달이 그녀는 나에게 말했지 그녀는 나에게 말했지 그녀가 사랑하던 저 달이 좋아 누군가에게 말하겠지 담스럽고 이쁜 달이 좋아 와 멋있어 좋아하던 저 달이 그녀가 사랑하던 저 달이 지내 달이 몰락하고 있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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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질러 아예 그녀가 좋아하던 저 다리 그녀가 좋아하던 저 다리 그녀가 사랑하는 저 다리 그녀가 좋아하던 저 다리 지네 다리 몰락하고 있네 지네 다리 몰락하고 있네 지네 지네 다리 몰락하고 있네 지네 하하 미치겠다 아 이제 너무 좋아 나 이거 너무 좋아 나 이거 너무 좋아 나 미치겠다 나 진짜 너무 좋아 나 미치겠다 난 이 노래 너무 좋아 미치다 눈을 떠바라보아요 그댄 정말 가셨나요 단 한 번 보내준 그대 눈빛에 널 사랑했나요 또 다른 사랑을 하도 이제 쉽게 허락되진 않아 견디기 힘들어 운명같은 우연을 기다려요 지워질 수 없는 아픈 기억들 그리워하면서도 미워하면서도 난 널 너무 사랑했었나 봐요 이제 보고 싶은 만큼 후회 되겠죠 같은 운명처럼 다시 만난다면 서러웠던 눈물이 가슴속에 깊이 흔나봐 있겠죠 응 어저쎄어 오 Nós 그댈 이제 떠나줘요 힘들어 지쳐도 그댈 그리워하며 살아가요 지워질 수 없는 아픈 기억들 그리워하면서도 미워하면서도 그댈 날 사랑할 순 없었나 봐요 이제는 그저 알아볼 수밖에 없겠죠 나 사랑하는 동안 다시 만난다면 참아볼 수 없음에 참아볼 수 없음에 난 사랑할 순 없었나 봐요 이젠 그저 알아볼 수밖에 없겠죠 난 사랑하는 동안 다시 만난다면 그저 알아볼 수 없음에 희망 눈물이 있니 좀 아 나는 정말 그댈 사랑해요 오늘 정말 변화무쌍한 무대로 무한 매력을 발산한 금나와라 뚝딱 아기 도깨비 지금 바로 이분의 정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오셔서 이제 가면 벗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아기 도깨비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성인의 문턱에 딱 선 그러나 신선하고 청명한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은 분입니다 마이클 잭슨과 같은 그런 춤 나와라와라 나와라와라 나와라 도깨비 아저씨 도깨비 먼저 줬어 도깨비가 상남자가 됐어요 2AM에 한 분 아니면 2PM에 한 분일 수도 있다 세븐틴 쪽에 부승관 빼고 다 용의자예요 세븐틴이 저희 회사입니다 세븐틴은 아니라고 봅니다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분의 정체를 확인합니다 아기 도깨비의 정체는 세븐틴의 메인보컬 부지움 씨입니다 부지움 씨 와 대박 도겸아 세븐틴 맞췄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되실까요? 세이든의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도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도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동신쟁이 바쁘신쟁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야 얘 야! 뭐야 얘! 그러니깐요 야! 여희놈아 너희놈아 너희놈아가 뭡니까? 선생님이라매 우리 한동훈 씨가 같은 소속사를 하면서 목력이 어마어마한 대단하신 분이라고 세븐틴 맞으시죠? 우리 회사인데 아닌 것 같다니까요 여기 도경이에요 저랑 아주 이야기가 잘 통하는 친구인데 저보다 어려, 심지어 어리고 네 그래 너 형을 이렇게 입매하게 만들 수 있니? 두 명의 자식이 말이야 그거봐도 너보다 어려 말씀 드리면 97년생입니다 97년생이고 정말 그 나이에 들을 수 없는 극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멤버들이랑 같이 할 때랑 느낌이 좀 다르죠? 네, 확실히 혼자 진짜 나와서 너무 떨렸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진짜 신인 같은데요 아까 노래할 때는 너무 관록이라든가 무대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모습이 저희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멘트할 때 지금 앞도 못 쳐다보고 이렇게 딱만 보는 친구가 노래할 때는 그렇게 딱딱딱하는지 아니 그리고 지금 보니까 권치 연예인이네 미소가 아주 예쁘네 권치 연예인 권치 연예인이네 수준이도 많이 타는 신인 아이돌인데 김현철 씨 바로 이 친구입니다 달의 몰락을 이렇게 멋지게 부르는 분이 제가 아까는 얘기를 못했는데 여태껏 불렀던 스타일과는 다른 스타일로 에드립을 확 쳐가지고 가시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을 듣고 저는 아이돌은 아이돌이 돼 데뷔한 지 꽤 되는 아이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도겸 씨는? 이제 대중 여러분들께 노래를 하면서 정말 즐겁게 노래하고 행복하게 노래를 하는 친구다 라고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세븐틴의 메인 보컬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려준 도겸 씨의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겸 씨가 수고했다 끝났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면가왕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도겸이라는 아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복면가왕을 바탕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달콤해 그댈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그댈 놓칠까 봐 곁질이 쓰고 더 작은 선물을 준비해줘 안 깊어지면 상처뿐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 건 사실이지만 아 너무 좋아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이 그대라고 난 믿어요. 어쩔 수 없네요 내 맘을 숨기기엔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사랑스럽네요. 사랑스럽네요. 부드러워. 너무 잘한다. 충실한데 애가 아주. 사랑스럽네요. Be a good lover Wanna be your name, Clover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것만 같아요 그래 You gotta believe me Make it never gonna leave me 의심하진 않을래요 그 다음에 믿을게요 I'm in love I'm in love I fall in love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네요 내 맘을 숨기기에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내 맘을 숨기기엔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내 맘을 숨기기엔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그녀가 떠나가요 그녀가 떠나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이 좋다 사랑이 떠나가요 나는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네요 멀어지는 그 뒷모습만을 바라보다 멀어지는 그 뒷모습만을 바라보다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진다 시간이 지나면 또 무뎌질까 내 생각이 나 네 생각이 나 네 생각이 나 네 생각이 나 진짜 부드럽다 If you, if you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If you, if you 너도 나와 같이 힘들다면 우리 조금씩 깨갈 수는 없을까 있을 때 잘할 걸 그랬어 아우, 좋다 멀어지는 그 뒷모습만을 바라보다 멀어지는 그 뒷모습만을 바라보다 최근 점이 돼야 사라진다 누군갈 만나면 위로가 될까 내 생각이나 네 생각이나 네 생각이나 너도 나와 같이 힘들다면 우리 조금씩 깨갈 수는 없을까 있을 때 잘할 걸 그랬어 오늘같이 가녀린 비가 내리는 날이면 너의 그림자가 떠오르고 서랍 속에 몰래 누워둔 우리의 추억을 다시 꺼내 흘러 회사 말고 헤어짐 이런 슬픔의 무게를 난 왜 몰랐을까 If you If you 아주 너무 늦지 않았다면 순은 없을까 If you 너도 나와 같이 힘들다면 우리 조금씩 깨갈 수는 없을까 있을 때 잘할 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너를 찌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역대 복면가왕 출연자 가운데 가장 긴 이름으로 저를 조금 힘들게 만들었던 이 펜싱맨 이분의 정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펜싱맨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아 되게 신비로운 목소리를 쥐고 있고 꿈결 같은 목소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꿈결 같은 목소리 아무리 굵은 노래도 섬세하게 부를 수 있는 저는 가수로 보거든요 아이돌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 그냥 성규 오빠가 아닐까 자 이제 펜싱맨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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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펜싱맨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분은 바로 방탄소년단의 메일로컬 정국씨입니다 정국씨입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잘하니 아 나 참 정국씨입니다 방탄소년단의 페인보컬 정국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의 막내 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끄의 릴침 작은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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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사랑하네 다시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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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져도 괜찮아 물 타오르네 성인식을 오래 치르셨다고요? 네 올해 이제 스무 살이 됐는데 성인식을 제대로 치르고 싶어가지고 좀 복면가왕에 나오게 됐습니다 음악적인 성인식을 복면가왕 무대에서 치르고 싶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너무 달콤했어 왜 이렇게 불어먹고 나야 돼? 외모는 뭐 아주 뭐 타고나서 너무 좀 복받은 외모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야 이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줄은 저도 뒤에서 보면서 알고 들으면서도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내가 오늘 드디어 만나네 미안해 죽겠어요 내가 미국에 있는 막내딸을 만나러 갔는지 자기가 요즘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대요 방탄소년단이래 라디오였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방탄소년단을 방탄조끼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같았어요 방탄조끼에요? 방탄조끼의 노래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딸이 신청을 해줬는데요 방탄조끼 아니에요 방탄조끼가 아니고 방탄소년단 I need you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만나네 멤버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멤버들에게 아주 사랑해 우리 딸이 좋아서 사랑합니다 네네네 방탄소년단 무대를 보긴 보지만 개개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원래 팀에서는 이렇게 노래 안 하죠? 제가 아직 보컬적으로 부족한 면이 되게 많아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하는 음원 보이스에요 네 음원을 이어폰 끼고 들었을 때 아우 너무 좋다 목소리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게 말이에요 분이거든요 스무 살의 감성으로 말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스무 살이라는 게 if you라는 노래를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아니 그 들숨 날숨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나를 이렇게 휘어잡았나 그대? 어떻게 한 구절만 이렇게 들숨 날숨 좀 숨소리로만도 지금 매력을 느끼셨단 말이에요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가자 그래요 돌아갈 수 없으면 누나가 돌려줄게 어떻게든 돌려줄게 이모 꿈틀 만이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불타오르게 했던 불타오르네 댄스 한번 좀 춤에 한번 갑시다 물타오르게 20살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왜 좋아하는지 알았지. 방탄조끼 잘해. 많이 부러운 청년이네요. 오늘은 감미로운 목소리와 탄탄한 노래 실력으로 무대 위에서 20살에 신고식을 치른 방탄소년단의 정국 씨였습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 노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 아이가 있다. 라는 걸 제일 알리고 싶었어요. 진짜 제 목소리 가지고 성의식을 치르지 않았나.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해서 여러분들 귀를 녹이는 감동을 주는 그런 한 명의 가수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박. 대박이야. 이야, 10절이구나. 페스티마. 이야, 10절이구나. 네, 10절이구나. 네, 10절이구나. 내 지민이구나. 이곳이구나. 네, 9절이구나. 아름다운 의미입니다입니다. 우리의 산책을 제공하시고 Philippe가 정말 아름다운 식으로 우리의 자연을 지지 않으며 바느운다우가 우리의 천을 아프게 되면 2,000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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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남자분들 장난 아니에요. 군인들처럼. 되게 반가워하는데요? 이분은 바로 떠오르는 대세의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씨입니다. 아이돌이네. 블랙핑크. 로제, 로제, 로제. 외국인 아니야? 외국인 아니었어? 한국 사람이야? 네, 한국 사람이야. 시청자 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보컬 로제입니다. 네. 블랙핑크의 불장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이고요. 네. 근데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호지에 살다가 가수하려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발음 때문에 외국인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저 서은광씨 생각하고 있던 걸그룹 이 분 맞습니까 메인보컬? 아 맞아요 맞아요 로네씨 서은광씨 왜 이렇게 얼굴 빨개졌어요? 아니 보는 내내 개인계 하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귀엽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옆에서 그러게요 얼굴이 많이 빨개졌네 네 지난주에 서은광씨하고 하니씨는 이 분을 두고 개미얼이다 개미얼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분이 지금 허리 사이즈가 19인치로 적혀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짜 달록하네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19인치는 더 되나요? 아니 19인치는 사람을 살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깐요 적혀있기까지 19인치라서 저도 지금 네 그거는 팬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옷을 이렇게 수선을 하면서 재다가 물어봤어요 스타일리스트 언니한테 그런데 24 24 네 차이가 많네요 사람입니다 네 5인치 차이가 나네 5인치 오늘 판정단 분들의 평가는 로제씨의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하다 저는 되게 평범한 목소리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많이 독특하다고 사람들이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아니요 독특하기만 한 게 아니라 네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특별한 거죠 특별한 목소리 아주 스페셜이었는데 오늘 여기 무대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아마 촉촉한 목소리의 매력에 완전히 흠뻑 빠졌을 거예요 네 네 이번 무대를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누굴까요? 엄마 네 엄마 어디에 계시죠 지금? 아 죄송해요 네 네 엄마 호주에 살고 계세요 엄마 호주에 엄마에게 목소리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 네 네 엄마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저 맨날 방송에서 울어가지고 네 엄청 창피한데요 또 아니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본인의 감정은 예 그대로 뭐 예 편해도 되니까 저도 울고 있어요 괜히 안경 벗어요 안경 벗어 예 예 네 네 저 밝은 모습으로 예 어머니께 예 엄마 저 보고 계십니다 저기 예 엄마한테 인사할까요? 안녕 뭐지 한국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내가 연습 더 많이 해서 더 멋진 가수 돼서 엄마 잘한 수 있게 할게요 사랑해요 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블랙핑크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내려놓고 오늘은 정말 감성적인 본인의 노래 실력을 마음껏 뽐낸 로제씨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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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의 무대 잘 보셨나요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는 음색 깡팬 모제가 될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희 블랙핑크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깨 송곡 자체가 젊어지고 잘 알죠 모든 게 내 맘 같지 않을 때 아무리 뒤척여도 잠은 오지를 않고 전화 속 사람들 이렇게 남았는데 연락할 누구도 곁에 없을 때 혼자만 있고 싶어도 사실 외로울 때 웃어볼 기운도 없을 때가 있죠 할 일은 쌓여서 산더미에 줄어들지 않고 자꾸 한숨만 나올 땐 기대도 돼 기대도 돼 기대도 돼요 내게 With you You 언제든 내게 기증 쉬어도 돼요 그대 With you You 다 이해해 또 Helğlu 여른 윤란히 하루가 길게만 느껴질 때 집으로 가는 길 괜히 멀게 만나고 하고픈 이야기 정말 많이 썼는데 recommendation ですね 창ρέ По 페이스 롱 43 조금 툭 건드리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때가 있죠 언젠간 괜찮아질 거라고 애써 생각해도 자꾸 한숨만 나올 땐 기대도 돼 기대도 돼요 내게 그대 with you you 언제든 내게 기대 쉬어도 돼요 그대 with you you 다 이해해 나만 이런 건지 혼자 이런 건지 I know I know 잘 하고 있던 걸 쓰러지는 걸 conscious 그렇게 해서 그런 밤, 안20있지 말고 You know You know 내가 곁에 있던 걸 그대 풍기 두 번 어기를 다 이해해 With you, you 언제든 내게 기대 쉬어도 되고 근데 With you, you 다 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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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 고 잘해, 잘해.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너에게 연락은 오지를 않았어 눈물이 흘러 가슴이 아파 아니야, 점심 누냐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나를 달래지만 네가 떠난 이 자리만 커져가 너를 다시 봐도 넌 넌 내 사랑 수백 번 봐도 넌 넌 내 사랑 하늘이 맺어준 넌 내 사랑 네가 잠시 길을 잃은 건물이야 다시 태어나도 너만 바래 다시 사랑해도 너만 바래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네가 없는 날은 없으니까 내 사랑 안 다 해놓고 도대체 어디로 떠난 거야 나를 버리고 잡은 내 뒷손까지도 우리 약속까지도 우리 약속까지도 다 버리고 깨버리고 너 꿈일 거야, 꿈일 거야 꿈일 거야, 꿈일 거야 나를 속이지만 나만 혼자 남겨진 게 서러워 너를 다시 봐도 넌 넌 내 사랑 수백 번 봐도 넌 내가 사랑 수 몇 번 봐도 난 난 널 살아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네가 없는 날은 없으니까 이 모든 게 악몽일 거라 난 생각했어 제발 이 꿈에서 이기만 봐라 다시 돌아봐도 넌 넌 내 사랑 다시 한 번 봐도 난 난 네 사랑 하늘이 허락한 넌 내 사랑 우린 잠시 멀어졌던 것뿐이야 다른 여자봐도 너만 말해 다른 사랑에도 너만 말해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네가 없는 날은 없으니까 다시 돌아봐도 너만 말해 다시 돌아봐도 너만 말해 다시 사랑에도 너만 말해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네가 없는 날은 없으니까 네가 없는 날은 없으니까 아프지는 않는지 가슴속에 담아둔 말 전하고는 싶은데 도대체 넌 잡히지 보이지도 않아 조금은 더 가까이 다가갈 순 없는지 아우 잘하네 가슴 깊숙이 차오르는 너를 향한 마음에 그 어떤 말도 할 순 없는 인용된 것 같아 아쉬움만 접어두고 날려보내도 사랑에 익숙한 나조차 목이 매여와 또 다시 찾아온 아픔을 힘겨워해도 기대조차도 없는 사랑에 그냥 한번 웃어봐 아물지 않는 깊은 너의 빗자리 보낼 수 없는 강한 나의 욕심에 지쳐만 가는 너에게 잡지도 못한 건 가슴 아파도 바보 같은 나라서 아쉬움만 접어두고 달려보내도 사랑에 익숙한 나조차 목이 매여와 또 다시 찾아온 아픔을 힘겨워해도 아쉬움만 접어두고 기대조차도 없는 사랑에 그래 너의 빗자리 보낼 수 없는 강한 너의 욕심에 지쳐만 가는 너이기에 잡지도 못한 건 가슴 아파도 바보 같은 나라서 모두 다 한 번쯤은 겪는 일이라 처음엔 나도 아프지 않을 줄 알았어 하루하루 버텨가는 내 모습 보면 넌 한 사람 절대로 난 알 수 없다고 난 알 수 없는 강한 너의 욕심에 아물지 않는 깊은 너의 빈자리 보낼 수 없는 강한 너의 욕심에 지쳐만 가는 너의 욕심에 지쳐만 가는 너의 욕심에 지쳐만 가는 너의 욕심에 참지도 못한 건 가슴 아파도 아무 같은 나라서 고을 지는 너의 욕심에 지쳐만 가는 너의 욕심에 지쳐만 가는 너의 욕심에 지치센 것 진짜 아파도 바보같은 나라 섬 3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은 목소리다 가왕이 두려워할 스타일의 복면 가수다 우리 나무꾼님은 누구실지 정체를 확인해봅니다 자, 무대 뒤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이제 나무꾼님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한 30대 이상은 데이지 되는 거지 오늘 아니면은 다시는 내가 매니저가 나를 단독으로 방송을 안 잡아줄 것 같아요 감정을 보여주시면서도 노래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바로 엄청난 환호, 엄청난 환호 보여주세요 이거는 바로 세븐틴의 메인보컬 부승관수입니다 세븐틴의 메인보컬 부승관수입니다 네, 세븐틴의 메인보컬 부승관수입니다 네 세븐틴의 메인보컬 너무나도 기쁘고요 내년에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아, 이거 쩐다! 아, 감사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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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들은 귀찮아도 해볼게요 사장님이 보고 있다! 하지만 날 신경 안 쓴다! 나이대가 추리가 잘 안 됐습니다 2018년에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거죠? 21살 21살 21살의 감성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라운드 마지막 노래는 18일 때부터 빅마마의 연희라는 노래를 불러보겠다 네 복면강 프로그램이 파일럿 프로그램일 때부터 네 너무 나가고 싶었거든요 아, 저는 내가 나가야 될 프로그램이다 네 옛날에 복면강 사무실 가서 무작정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한 2년 전쯤에 그랬는데 그냥 제 노래를 들어주시는 모습에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네, 그때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김거라 선배님께서 저를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세븐틴의 부승관이라고 있거든요 세븐틴 쪽에 부승관 빼고 다 용의자예요 부승관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미스타부 아주 뭐 파이팅 넘치는 친구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네 저도 나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승관 씨가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지는 몰랐어요 네네 아까 저 참 그 SF나이 뭐 이런 얘기 좀 했었던 기억 감사합니다 네, 미안해요 아, 좋은 기억만 안고 가자고요 네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해도 돼요? 네네 저희 큰아들이 완전 팬이에요 아, 저희 세븐틴은요? 아, 박수, 울고 싶지 않아 네 예쁘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이때 사인 좀 해주세요 네 당연히 해드려요 네 팬이 아주 폭넓습니다 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복면가왕 무대에서 본인의 가창력을 아낌없이 보여준 부승관 씨에게 다시 한 번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신 날 절대 잊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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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후련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3년을 기다려왔던 이 복면가왕 무대에 드디어 섰는데요 제 자신에게 후회가 좀 안 들어서 너무나 지금 행복하고 후련하고 어서 빨리 더 열심히 열심히 해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룹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부승관 그리고 세븐틴 많이 많이 기억해주세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2018년 정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늑세와 시골이야 너희들, 더 이상user 오늘 처음 본 순간 난 숨이 멎어 버렸었지 하늘은 오락한 머릿속엔 시계종 소리만 울려 하지만 침착해야 지 정신 자리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야 속 울으면 망쳐버릴 테니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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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씩 작전을 실행해 볼까 세상에 둘도 없는 괜찮은 남자로 뽑혀야 할 텐데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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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손을 잡아봐 넌 이미 내 손을 잡았으니 나를 벗어날 순 없어 사랑 사랑할 거야 너만 좋아할 거야 나도 이렇게 만나시다니 사랑에 빠져버렸어 차 속에 끌리듯 어느새 니 앞에 멈춰서버린 나 내게 눈길 조자주던 그런 네가 손을 내밀다니 오 이거 참 너는 나란 남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듯이 관심조차 안 주고 있었는데 이 순간을 너무 기다려왔어 내게 틈을 보이면 너를 향해 뛰어갈 이 순간만을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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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나의 손을 잡아봐 넌 이미 내 손을 잡았으니 넌 이미 내 손을 잡았으니 나를 벗어낼 순 없어 사랑 사랑할 거야 너만 좋아할 거야 나도 이렇게 만나시다니 사랑에 빠져버렸어 넌 너만 좋아할 거야 나를 벗어낼 순 없어 넌 이미 내 손을 잡았으니 나를 벗어날 순 없어 사랑 사랑할 거야 너만 좋아할 거야 나를 벗어낼 순 없어 사랑에 빠져버렸어 오, 이거 뭐야? 꿀거려네 너는 아름다운 여자 이기게 안녕하나 내 끝을 잃어버려야 아닌데 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갔어야 이렇게 후회하는지 넌 너에게 좋은 남자가 아냐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냐 난 네가 아는 그런 사랑이 아냐 난 나쁜 남자야 난 나쁜 남자야 난 나쁜 남자야 버린 많은 사람들 눈에는 아주 보잘것 없는 나지만 너만의 나를 너 하나만큼은 나를 사랑하게 하고 싶었어 오 하루하루 너의 마음을 알려줘 수록 난 괴로움에 지쳤고 너와 아주 보고 있으면 난 자꾸 나쁜 남자라 남자라 말하고 싶어 난 너에게 좋은 남자가 아냐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냐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냐 난 네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냐 난 나쁜 남자야 난 나쁜 남자야 난 나쁜 남자야 난 너에게 좋은 남자가 아냐 난 너에게 좋은 남자가 아냐 난 너에게 좋은 남자가 아냐 난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냐 난 너에게 좋은 남자가 아냐 eredith 어울리는 사람이 아냐 난 네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냐 난 나쁜 남자야 난 나쁜 남자야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누가 봐도 제간둥이다 자 과연 이분은 누구실지 이제 정체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무대 뒤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이제 캠핑 보이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눈과 귀를 동시에 즐겁게 해주면서 가슴까지 즐겁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본인이 직접 준비하신 안무일 거예요 대단한 선배님이십니다 아 이들 선배군요 손가락만 보면 대박이다 캠핑 보이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누구세요? 이분은 바로 실력화 자체의 제작들 세븐틴의 메인 댄서 호시였습니다 세븐틴야? 세븐틴었어 나 진짜 세븐틴 얘기할랬는데 춤 잘 쓰지 세븐틴의 호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퍼포먼스튜미더 포시입니다 네네네네 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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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를 한 번 해봤습니다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굉장히 본인들이 다 자체적으로 만드는 걸로 유명한 팀인데요 거기서도 퍼포먼스를 항상 호시군이 주도적으로 다 안무를 짜고 있어서 아 그건 왜 몰랐을까 딱 짠 안무였 것 같은데 거의 다 나왔는데 거의 다 얘기했는데 메이스가 댄스다 노래도 잘하시네요 춤추는 애들은 노래를 못하니까 이렇게 라인이 정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더 이렇게 더 얻어보자 이렇게 해서 화이팅! 그렇습니다 멤버가 일단 13명이다 보니까 파트가 5초? 3초?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래를 하게 돼서 정말 너무 좋았고요 또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아 근데 제가 저 프로필을 보다 보니까 내가 가족들로부터 많은 독서를 들으셨다 맞아요 너같이 생기는 애가 어떻게 가수 되겠냐 잘생긴 얼굴은 솔직히 아니라고 엄마가 매력 있어요 오늘 그러면 보란 듯이 진짜 여기에 나온 걸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늘었다 하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진짜 멋있는 가수라는 게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대중등을 압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현 시대의 진짜 가수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앞으로 호시 씨는 진짜 꽃길만 걷는 가수가 되겠구나 하는 저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페인댄서라는 포지션을 넘어서 오늘 보컬에 대한 열정을 마음껏 펼쳐주는 호시 씨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꾸 누군지 추리하시는데 저희 팀 이름을 안 말해주시는 거예요 나 세븐틴이야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약간 몰래카메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멋진 모습 세븐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저도 너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